안녕하세요. 전북의 좋다 리포터 최정입니다. 해돋이 하면 정동진이나 호미곡 같은 해돋이 명소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아무리 명소라지만 잘못하면 몰려드는 인파 때문에 고생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멀리 가지 않고도 도내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해돋이 명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서해안은 흔히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군산 비흥항은 서해안에 서는 등에게 일출과 일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도내 해돋이 명소를 찾는 관광객들 상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해돋이 명소라고 합니다. 타크인 새만금 해안도로에서 선셋 드라이브를 즐기는 장엄한 해돋이까지. 을미년 첫 일출은 바로 이곳 군산에서 준비하세요. 해돋이 명소를 소개해준다더니 아니 웬 시장 하셨을 텐데요. 군산의 해돋이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돋이를 위해 군산을 찾는 분들을 위한 특별 보너스 하나. 군산의 새벽시장 깨비깨비 도깨비 시장입니다. 해망동 도깨비 시장은 군산의 새벽 백화점으로 불릴 정도로 이미 군산 시민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명소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새벽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약 40여 년 전부터로 전쟁 후 고향을 떠나온 피난민들이 굴을 채취해 팔거나 후성귀들을 들고 나와 팔기 시작하며 물건 좀 볼 줄 안다는 상인들까지 하나 둘 모여들며 장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이런 또 간식거리가 있어줘야죠. 이거 하나 일단 먹어봐도 돼요? 와 맛있겠다. 우와 동글동글한 참사동어. 와 맛있다. 아침에 새벽시장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진짜 맛있어요. 새벽시장에서 장사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새벽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20년 됐습니다. 그럼 여기 뭐 얼굴 다 보면 아시겠네. 그렇죠. 누가 누군지 다 아시겠네. 누가 뭐 파는 것까지 다 알지. 어머니 좀 새벽시장 이렇게 나와서 장사하시니까 좀 어때요? 뭐가 제일 좋냐면 우울증 같은 건 걸릴 필요가 없지. 왜 바쁘게 사니까. 그리고 또 또 또 긍정적으로 좋게 살잖아. 애들들이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착취를 있다는 것만으로 엄마는 행복한 거야. 그렇죠. 땅 봐봐요. 역시 부모의 막. 어머니 오늘 뭐 사셨어요? 생선 사러 왔어요. 생선 사러 이렇게 아침 일찍 새벽시장 찾으신 거예요? 아 그럼요. 싱싱하고 싸고 덤도 주시고. 그리고 여기 오래오래 거의 한 10년 다녔어요. 와 10년 동안 다녔어요? 어머니 전북 도민분들께 많이들 도깨비시장 찾으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혹시 군산에 오실 일 있으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 여기 군산시장 많이 와보세요. 정말 좋은 것도 많고요. 싸고요. 친절하고요. 너무 좋아요. 새벽시장 구경은 이쯤에서 끝내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비행한 일출을 만나러 가볼까요? 해망동에서 새만금을 향해 달리다 보니 어느새 어두욕한 밤하늘이 부엽게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일출을 보기 위해서요. 지금 새만금에 나와 있는데요. 오 지금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매일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오늘만큼은 좀 더 특별한 것 같은데요. 새만금을 찾은 오늘 하필이면 날이 흐려 아쉽게도 일출은 볼 수 없었답니다. 정말 아쉬운데요. 여러분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새만금에서는요. 2014년 10월 31일 오후 4시부터 신년맞이 해넘이 해돋이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또 전라북도에서는 물안개 피어오르는 옥정호 마실길을 지나 국사봉 정상에서 맞이하는 임실 국사봉 해돋이와 눈부신 눈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무주향적봉의 해돋이까지 전라북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해돋이 명소들이 많다고 하니 2015년을 새롭게 맞이하자는 뜻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곳 계획해보시면 어떨까요?